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송중기입니다 마마를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고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 중에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이 무대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죠? 좋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올해 노래상을 시상하게 됐는데요 날이 갈수록 케이팝의 인기와 가치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는 요즘 케이컬쳐도 함께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정말 큰 사랑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가 케이컬쳐를 사랑하게 된 중심에는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과 그분들의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 한해 케이컬쳐의 인기를 리드한 최고의 케이팝은 어떤 곡인지 틱톡 올해의 노래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song of the year aespa next level bts butter iu celebrity top 네 네, 후보분들의 영상을 구경하느라 저도 잠깐 큐사인을 놓칠 뻔했어요. 그럼 여러분 발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2021 마마 틱톡송 오브 더 이어.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방탄소년단 버텁. 축하합니다.